계속 가보도록 하죠 다시는 뭐 걔한테 해주면 안되겠어요 여러분들 친구한테 뭐 부탁할 때 그게 자기가 돈을 주는 일이고 뭐 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안된다고 막 뭐라고 해야되지 좀 실망한 눈빛을 막 그렇게 주면 안되요 진짜 막 빈정상이야 빈정상이야 뭐 이렇게 대놓고는 말 안하지만 겨우 겨우 25만원 받고 4일동안 3일동안 겁나게 그거 해주고 그래도 그 맛있는거 하나 얻어먹고 왔어요 먹을꺼 비비큐치킨 얻어먹고 왔습니다 비비큐치킨이 전에 한번 얻어먹었는데 다른 애한테 한번 얻어먹었었는데 맛있어가지고 내돈은은 비싸서 못사고 저기 사람들도 여대 formidable banc sambilan 할 수 야 얘네들은 그래도 오 The 닌자족 이네 닌자족한테 Zugnet 흡 종 fais teach 상대에 왔던 애들보다 애들이 좀 무장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니까 상대에 왔던 애들보다 한마디 가보지 석쿵같다 쏘는데 머리 제대로 맞으면 한방인거 같애 아이 요거봐 겁나게 뛰 머리 한대 맞으면 정확하게 한방이죠 아 이걸 땡겨야지 땡기면 뭐가 되냐 움직이는거 아냐 야 이거 움직일 것 같았는데 이게 안 움직이는데 저거 뭐지 야 이걸 이걸 땡기면 뭐가 되는건데 왜 어디서 자꾸 쏘는거야 야 길을 알려줘마 길을 모르겠잖아 아 아 여기 내려 내려가는건가 오오 아 샷건이야 너네들한테 근접하는 애들한테 샷건지 어디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저기쪽으로 가야될까 왠지 왠지 오른쪽으로 가야될까 느낌이 들긴 했는데 저거 뭐야 저거 황무지 아 그러네 아 아까 아까 오른쪽으로 가야될 아직만 보색 이렇게 오오오오오야 갑자기 나오지마 갑자기 야 니네들한테 아크인이 죽는다고? 말도 안네 아 근데 걔는 아크인 발원하고 무기도 없잖아 물어보니까 얘네들은 돌격 돌격 병이야 무슨 장거리 무기 들고도 돌격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야 뭐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가 뭔가 했네 오케이 뭐 뭐야? 뭔데 인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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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맨몸에다 샷커를 맞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뭐 무슨 피부가 무슨 코끼리 피부로 되있나 애들이 무슨 폭약화살 폭약화살? 폭약화살은 처음보는데? 인디언 ан 인디언봉 또 있잖아요 빠바바바바빠바바바 하는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우! 나를 따라하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옷 으어어 특징이 정말 게임하면서 애들 특징이 정말 다 다양해 적 특징이 완전 다양해 정말 게임 잘 만들긴 잘 만들었대 공략법이 거의 애들마다 틀리니까 어디서 쏘는거야 아 저기구나 어우 뭐야 죽었나? 또 어디서 쏘는데 저기다 저기있나 아 그래 맞다 야 어떻게 그 아 이거 이거 아 역시 이걸로 이동해 야 완전 완전 똑같은데 아 똑같다고 하면은 말이 안되지 야임마 오오오오 헤드샷 헤드샷을 정확하게 맞으면 한방인데 차 Hmm 쟤는 문괏 이상한걸 어떻게 오우 오오오오오오오ret 야 빨리 나 총을 안바꿔 와 붕대 진짜 우아야 너눈 무슨 우아 정신 없어 씨씨 와아 와아 연기를 몇개 쓰는거야? 아픈게 없어 아픈게 없는게 아니라 쫌 빠텨 빠텨 아아 정말 야 정말 맞추는게다 너희들한테 이게좋네 어우 얘네들한테 이게좋네 아 가까이 있는 애들은 참권이고 멀리 있는 애들은 이게좋다 이게 갑옷 입은 애들한테는 별로 안통했거든요 이소총이 그래서 아까 저 거의 안썼는데 얘네들한테는 걔네들은 갑옷때문에 안통했는데 얘네들은 맨몸이라서 이게 또 잘통하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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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오오오 로켓포 무기를 계속 바꿔가면서 써줘야돼 야 기본은 이걸로 좀 되겠네 자아 야 뭐야 뭐야 오케에 됐나? 쟤 무슨 그 화살을 야포 쏘듯이 쏘가지구 이거 뭐야 방할꽃 재향전하구요 뭐요? 어 뭐야 뭐야 위로 올라가지는 않은데 밑으로 내려갈네요 좋아요 야 얘네들이 아.. 막명간이 불진하기 야 붕대를 많이 사고와서 다행이네 books 30개 넘깨 와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 옆에있는는 이렇게.. 밑에 터털러가 왜물물물물발 왜그렇게 불렀아 내가 애들이 예의가 없구만 야야 거리 prue 저격...탄? 여기는 저격탄을 쓰기가 힘든데 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오오오오 어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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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 이거 악몽으로 했으면 큰일날뻔했다 이거 난이도 어려움인가 그거거든요 난이도 어려움인가 그건데 악몽으로 했으면은 대박 겁나게 죽었겠는데 이건 내가 최고라인으로 안했던거 같거든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어디야 어디야 에어져 예아 씨 박진감 넘쳐요 전투박 아 근데 야 딜은 알려주고 박진감을 넘치든지 아 이쪽으로 가 오케이 애들 죽는것도 굉장히 다양해 저격총을 사 사건처럼 써볼까 이건 뭐야 아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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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되요 샷건이 좋죠 샷건이 좋죠 맞춥대로 앗 이 쟤네들은 앗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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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게 너무 웃겨 앗까 앗까 앗다 이럴됩니다 한... 예 그런거 같은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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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정말 저격총은 근접에서 근처에선 절대 못 쏘겠다 와와와 조심조심 야 저 말도안돼 석궁을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춰 말도안돼 다행히 날라오는 시간도 있기때문에 피하는 데 피할 시간 있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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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어디서 쏘는거야 아 저긴가 오케 이놈들은 다행히 머리맞으면 한방이에요 방어력은 약해 몸놀리는게 민첩성이 겁나게 좋은데 쓰고 어디야 어디 뭐야 뭐야 오오 이게 이게 위험해 진짜 내 쨉x3 오호오오오오오오오오antee 호오오오오오오 화살 한 방 한방이 치명적이야 보소 엔지 x2 최대한 붕대를 안써야 돼 지금 붕대 소모가 너무 심하다 야 이 구멍으로 맞출 수 있으려나? 우와 조심조심 조심 우와우와우와우와 와우 오케오케 조준 시간에 딱 정해져있어 안죽었네 오케오케 조준 시간에 딱 정해져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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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샷건 들어야될것같은 이 부분은 뭐지 왠지 지들끼리 죽었나요? 오오 자 저 옆에 화살 날라갔거든요 오케에 조준의 시간을 거의 한 1초정도는 주는것같아요 그래도 1초 이정도 어? 왠지 샷건? 짚진 못하네 2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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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렸다 워맨 얘네들 뭐 여기서 어떻게 사는거야 어? 아 진짜 사방에서 지금 소리가 막 들리니까 사방에서 나오는것같애 느낌이 일단 부섬 부섬 1초 1초 2초 1초 2초 3초 2초 2초 1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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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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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1초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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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기 1초 2초 2초 아 다 왔었네? 아 다와서 죽었어 다와서 제세동 있었어 어 얘네들은 지금 다 살아남 남은거 같은데? 지금 안이 딱 비어있죠? 아 저장 한번 하자 그치 그치 저장 아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 뭐가 있는데요? 헬트라이터 속장이 저런데 짱박혀있었다니 이게 끝이 아닌거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탔죠? 폐독들을 찾아서 입수해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는건가? 여긴 지금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 여긴 지금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긴 도착했는데 여긴 도착했는데 이건 해독기가 아닌거 같아요 또 길찾기의 시작인가? 아 여긴 어디로 가야되지 돌아가야되나? 반대쪽으로? 갈길이 없는데? 여기서 어디로 나가는건가? 나오다가 죽었으면 나오다가 죽었으면 어 저기도 펠트라이터 일단 여기도 가는거 맞나? 점프 점프해도 못가요 여기 여기 설마 설마 이쪽으로 올라 서 가는건 아니지? 어 뭐가 구석에 있어요? 아 펠트라이트에 쓰자 아 펠트라이트에 쓰자 아 뭘 뭘 어떻게 해야되죠 여기서? 아 여기 있구나 아 아 아 아 이렇게 될거예요 음 여기 여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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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d 그리 서 대리 그리 뭐야 아 야 이제 무슨 오토바이야 아 일단 미치겠네 이런식으로 되돌아온 길로 가게끔 해놨구나 이야 어어어어 제가 운전한거 아니에요 컴툭 알아서 운전했잖아 이게 되돌아오는 길에 한번에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해놨어 해놨잖아요 오 뭐야 너희들만 돌고 갈 줄 아냐? 나도 돌고 갈 줄 알아 잠깐만 근데 나 여기 저걸 어떻게 먹냐 나가자 차가 이제 든든하니까 죽을리 없을거에요 별로 가깝기도 하고 차가 든든해 이제 모나크 정말 좋더라 장갑새처럼 생겨가지고 아 이야 이 이 구멍으로 어떻게 운전하나 보겠어 이씨 이 조그맣 조그맣 구멍으로 볼데가 없어요 여 여 여 여 여기로 여기로 보진 않을거 아냐 아 이 앞에 막 이 이 달려있고 뒤로가자 이 잠깐만 음 무기 바꾼게 있네 아 이거지 이야 이야 미사일 펄스 총알은 뭐야 세 개의 용기가 세 개의 용기가 기관총 미사일 펄스 펄스 어우 이 이 얘도 이게 차체가 좀 낮아가지고 많이 끌린다 어 2 모나크 증자가 아이고 자 고 여기 가지고 왔어 너무 일찍 타면 안돼요 기다렸다가 아 이쪽이 아니지 한 번 아픔을 겪고 나면 조심하게 되지 어이 해독기 갖고 왔어 시간을 조금만 다 돼 이것 좀 봐요 놀라운데요 우리가 기다렸다니 이것은 아주 간단히 모든 것들은 로케이션, 코드, 리엔트리 타임 모든 아크가 묻혀있죠 이 데이터는 아크가 묻혀있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야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된거구나 당국이 원래 아크가 이렇게 늦게 열리는게 아니라 그 이제 생명유지장치 그래서 애들이 다 미라가 된거구나 원래 기관대로 열린게 아니라 엄청 늦게 열린거야 그래서 생명력이 엄청 강한 애들만 지금 살아남았겠죠 엄청 뒤늦게까지 열리게 조작을 한 모양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프가파트와 같이 전환하는 게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우리 정상적 지침에 대기한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희트만이든지, 이제 저희 정상적인 단어 다행이라. 저는 이거 기다리고 있어. 합리하자? 도전과 우산으로 있는 land로서, 신청기 기능이 사용하시는 기술을 맡아야죠. 가능성은, 경찰은 그냥 지방에 대기한 방법이 단골의 다리 공격하기 공격은 총 2단계로 한다 첫째, 북쪽의 혁보기구 근처에 있는 단골의 방여박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놈들이 자네가 왔다는 걸 눈칠테니 거기서 생각하지 말고 둘째 차를 타고 폭파시켜 방어시설 못쓰게 만든다 방어병 날려버리고, 방어시설 폭파시키고요 뭐 두개다 그냥 폭파시키면 된다는 거네 자 가보죠 아, 여기 아니잖아 아, 기술력이 엄청 좋아졌네 진짜 저, 홀, 저런 홀로그램 있잖아요 저런 홀로그램이 실제로 저렇게 쓰일까? 궁금하네 홀로그램 이렇게 만들어낼 기술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잖아 그냥 보여주기 용으로만 일단 알고 있었는데 가능하다는 걸 하긴 뭐 이건 그렇죠 지금 도멸 많이 있더라 547달러 좀 살까 그래도 좀 살까 그래도 좀 살까 그래도 음 동대도 나는 그거 정말 가능하면은 즉 가능하지 않으려나 게임할때 모니터 보는게 아니라 그 무슨 고글 같은 거 있잖아요 3D 안경 같은 거 안경으로 쓰고서 안경으로 쓰고서 하는게 있으면은 아, 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모니터 대신 안경 같은 거 쓰고 여기로 한 거 어어어어어어어 펄스가 정말 좋은데 뭐야 이거 쟤들이 틀어봤자 아프지도 않아 뭐야뭐야뭐야 오오오오 쟤쟤쟤 빨리 빨리 애들이 변종 변종이 더 더 많이 되는 애들인가 왜 이렇게 안좋지 차쿤타나를 많이 사올걸 그랬나 아하 내가 갑자기 갑자기 아잠만 차타고만 되는건가 아 차타고만 되는구나 야 이거 절대 그 부스터쓸생각을 하지 못하겠네 아 써보셨나 다왔다 다왔다 야아 차타고 올라갈수도 있어요 안되네 안되네 오오케 잠깐만 얘네들을 얘네들은 원래 정신조종 그게 딱인데 ㄹ 얘 죽얼마 어? 어? 오오오오 정확하게 떨어졌어 오오오오오 나 젠개라 하핳 자아 어이 넓어서 좋다 피하기 오오오오 뭐야 뭐야 야아아아 겁나게 느리게 날라건데 총알 저거 파워 겁나게 쎄겠지 파워도 겁나게 약한데 아니 저 총알의 의미는 뭐지? 총알도 겁나게 느리고 파워도 약하고 오우 아우 왕 이야 아우 예 말씀하세요 야아 아예 아 이게 어 이건 뭐지 엔피 수류탄 정붐기지로 돌아가라고? 아 그래요 오 오오오오~! 뭐야~! 아, 찾아라~! 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뭐야 저거 엉청이 아냐? 느리고만 파워로 쎈 대신해 일단 도망가요 확인해봐야겠네 얘가 공개를 안해놨나? 뭐야 내가 뭐 클릭미스를 해가지고 그러..그런걸수도있죠 참맛어디야 가자 자 자 1단계 완료 어디 어디갔어 포트먼 어디갔어 아 여기구나 무기 그래 펄쏘요 야이 무기 진짜 많네 오하하하하핰 야 이건 뭐야 멋있는거 아냐 야 아휴 미미어 총알을 좀 총알... 어... BFG 탄환 매우 불안전 매우 치맥적인 플라즈마 탄환 음.. 좋아 마지막이라.. 음.. 저..저게 뭐야? 캐피탈 프라임에 들어가서 아크 제어장체를 차단해 자네의 신분증 드라이브에 추출한 자료를 업로드해야 되네 그러면 나머지 아크들이 탈출할 수 있게 되지 캐피탈 프라임에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뭐가 자네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네 하지만.. 하지만 자네가 아크 출신을 선고한다면 우린 아크에서 남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당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직해 그곳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니 앞으로 이일이 쉽지는 않겠지 당국은 여전히 기술력에서 크게 우위를 정하고 있고 그들을 만들고 있는 변종군대의 규모도 아무도 모르고 말이야 하지만 자네가 하려는 의무 때문에 희망의 빛이 붙네 인류의 미래가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이 암흑해도 이것을 가져가게 캐피탈 프라임 점은 근처에 있는 병사용 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을 거야 그 출입구는 경비가 상봄하겠습니다 자네를 한번 해줄 수 있겠지 인류의 미래가 이제 자네에게 달렸어 성공을 위해 친구 일단 그거보다 탄환을 사갖고 가자 아까 탄환을 내가 안살아 썼나? 나 돈이 얼마였지? 돈이 하나도 없네? 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 1달러도 없는데? 아 내가 차량 수리하는데 돈을 다 썼구나 일단 팔라보자 일단 팔죠 뭐 얻은게들 없어가지고 아까 너무 무리했었나? 그래도 84달러밖에 안하는데? 어... 좀 이런거 좀 팔죠 탄환을 좀 음... 음... 인형 쪼가리? 저거 왠지... 저게... 어... 베스닥 게임하면은 왠지 팔기 싫어지잖아 어... 아 잠깐만 플러스 총알 이거 말고 퀵당국에 펄스에 타나 오... 너무 비싸다 엄청 비싸구나 엄청 비싸구나 저거 왠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헉... 내게 안되서 독특구 자... 떠나지 마지막 이라고 했으니까 롯게포를 바꾸고 어오오오오 펄스..탄가 저게 네 저게 굉장히 쎄다 자자 나가는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구요 거의 로켓프의 반절정도 데미지를 갖고 있는거같아요 한발마다 일단 다 피해요 일부러 못 싸울프로 없죠 이야 이야 배경봐라 안 돼 안 돼 포장룸 가져오세요 좋아 자 이야 환기구멍으로 들어가는거야? 아 저장 한번 할까요? 야 이거 한번에 확 나갈것 같지 않은데? 어우 한번에 나가네? 아 이야 씨 이런 문제가 있다니 그래그래 이거 타간을 두란 말이야 어 어 뭘 할수 없는건데 저건 우와아 이게 보통 그 약한 파워가 약하였던 여태까지 총관론 완전 틀리는데? 왼쪽 여태까지 그 총들이 딱중처럼 느껴지는데? 오우애들이 애들이 뒤로 넘어져 야 방패가 깨져 이야 파워가 뒤로 대박이다 이거 이야 몇대 안떼려줘 근데 중간에 상이 없지 않나 와 완전 쓰러워 야 갈린다 갈려 애들이 와 애들이 갈려 오오오오 좀 좀 대단한 애가 나왔어요 좀 대단한 애가 나온거같이 터메이처럼 생긴 애가 나왔는데 얘도 정신 못차려요 얘도 정신 못차려요 야 이거 무적의 총인데 근데 총알이 총알 소급이 안될거같아요 총알을 좀 아끼죠 근데 엄청 강한대신 총알이 마를거같진 않아요 라고 오오오 야 근데 이거 쓸 수 밖에 없잖아 쓸 수 밖에 없다고 와 쓸 수 밖에 없잖아 총알 승부를 못하는데 지금 야 이거 말고는 지금 다른툼이 안 돼 뭐 오우 이런식으로 가면 방패드네가 꼭 나오면 아 불안하데 엥? 너들라 뭐야!? 오!! 야 너희들라 뭐야!!!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오오 instead of the 야 변종인간에다가 기계장착해놨어 그래서 변종인간의 움직임에 그.. 얘네들 장갑 방어력을 갖고있어 게다가 장거리공사까지 가능한 다 훔쳐놓은 애들 아니야 이거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 그 뭐야 아까 펄스건으로 죽이기에는 총을 다 낭비하겠다 움직임이 변종인간 애들이야 거기다 장거리공사까지 하고 거기다 장갑을 당국애들이야 야 이런..이런 사..야 니네들도 야 니네들 뭔치킨맞냐 애들이다 올해 리더 깔끔하게 완료..완료..완료 됐습니다 뭐..어떻게 해야되는데 이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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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윌 윌 올라가면 되는거야? 이제 거대한 녀석이 나올거 같은데 여기 우와와와와와우와우 좋아요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아 야..근데 이거 어떻게..이거..이거..이거 어떻게 해야돼? 뭐? 뭐..수수기기인가? 아..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네 펄쌍한.. 확 어...오..뭐야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 와..이 터미네터.. 터미네터 안해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거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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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아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아아 쟤 섞어서 나오니까 장난아닌데 아아 와와와와와워와 와와나 뿅 어 뭐야 뭐야 안 죽었어? 죽은 줄 알았더니 죽은 척 한거였네 저 도망가는거 봐 와 괜찮네 모습 보세요 수류탄을 저기다 넣지? 이 파워가 정말 오오오 와 이게 정말 파워가 정말 세다 와 탄환을 수급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와 정말 세 정말 와 정말 세다 와 야 야 하루종일 LK로 LK총으로 하루종일 때려야되는데 이분은 몇 방 때리니까 죽어 아 근데 탄수급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왠지 왠지 이런건 끝판에 써야될거 같애 왕이 굉장한 놈이 나온다던가 막 그러면 천발점을 있어야지 에이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쓰면서도 타면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계속 잡거든요 좋아 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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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오오오오 오오오 야 총알, 총알 바꾸니까 확실히 쎄긴 쎄구나 지금 펄트라이트, 펄트라이트 타면 아닌데 이게 아 아 아 아 아 무기를 좀 바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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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오 오오오 오 야 이게 야 이거embrit다 오! 이거 좋네요 어 뭐야 뭐야 죽은거 아니지? 죽은..어 거의 죽.. 죽은거..어..어.. 아아.. 이건 연쇄속도가 빨라서 좋은거 같고 어 뭐야 지금 누가 쏜거 같은데? 어허어 헉 좋아요 혜짱님 어서오세요 야 역시 마지막 vegetation 오오 오오 아 또 달리게..어..어....옷 너냐? 조심조심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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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맞으면 얼마나 아까운데 오케이 야 저기 총알 총알 비싸긴 비싸다 자자자자 오오 오케이 아허 아허 이쪽으로 왠지 밖으로 나갈 것 같은 마지막이다 최소 업링크를 시작한대요 여기서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버티는건가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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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달만기아 작동중입니다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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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거 이거 세다 쟤 피하고 오우 되게 세네 오우 되게 세네 어허 오우 되게 세네 이것도 발사숙고가 연사숙고가 엄청나서 잠깐만 멈추고 있어요 잠깐만 애가 멈추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허 야 연사숙고가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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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간대미지가 장난아니네 이게 집중 대미지가 너무 빨라가지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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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군대 아껴야되는데 미치겠네 오케이 오오오오 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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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 내 발사 속도가 아 만들 수 만들 수 있지 참 만들 수 있나 지금? 하나 만들 수 있네 하나 하나 만들 수 있네 오오 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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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해독을 완료했대 야 위성 위성에 업링크 한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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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게임은 끝판이 약간 허무하긴 하네 총알을 아껄 필요가 없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게임은 정말 잘 만들지 않았나요? 적 인공지능이 정말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한게임도 상당히 오래간만인것같애 원래 FPS 게임 자체가 거의 다 박진감 넘치긴 하지만 이 게임은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면 나는 근데 그 스피디하게 진행을 안하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면 정말 박진감 넘치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총알 아내면서 총알 아내면서 총알 아내면서 총알 아내면서 총알 아내면서 총알 엄청 아꼈는데 자 마지막에 다 쓸걸 이걸 참 뭐 남겨줬어 역밥과 먹은다고 씟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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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역밥과 먹을게 있다고 그걸 꽁꽁꽁 거의 600발 700발 있었죠 아 그거 다 쓰면서 그냥 편하게 진행할걸 좋은 점이 맞으면 움찔거려요 맞으면 움찔해가지고 적이 아무것도 못해 그럼 그 순간에 움찔하면 막 쏘는거야 그러면 그냥 죽어 파워도 세가지고 한방한방당 연쇄압도 엄청 좋고 아 그 총이 아끼지 말고 계속 쓸걸 그죠? 자 레이지였습니다